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요리의 스크랩 어이구 소파 이걸 조금씩 나눠서 맛을 봐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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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치마 예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초우 아니에요? 아닌데 뭐지? 바게뜨? 초우초우. 여보 이거 귀엽다. 진짜 도톰해. 그치? 그치? 얼마야? 여보 얼마야? 여기 안에. 90불? 여기 느낌 너무 좋아. 여기 느낌 너무 좋아. 이것도 귀여워. 이것도 귀여워. 이것도 귀여워. 도토리. 이것도 도토리. 또 있네.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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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디피 예쁘다. 그치? 다들 캐릭터가 확실하게 시험마다. 그렇지? 응. 예쁘게 해놨네. 진짜 알록달록하네. 도토리. 구조차. 하늘 너무 예뻐요. 도토리. 접근거리. 여기 정보 여기 정보 여기 정보 여기 정보 여기 정보 물수비를 다 있어 여기 정보 여기 정보 어, 빡 집에 가서 먹을 건데 집에 가서 먹을 건데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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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빠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좋겠네, 여보. 여기가 아빠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빠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빠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잠자리 옮기면 잠자리 옮기면 잠자리 안 오는데. 뒷초렛을 가자. 뒷초렛을 가자. 뒷초렛을 또 가? 뒷초렛을? 그럴까? 뒷초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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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